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1방식 국수로 먹방 채널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시작하죠. 작은 것부터 일단 먹방 스타트를 하겠습니다. 먹방 스타트! 1, 2, 3 이 먹방이 한 방에 먹는 먹방이에요. 쉽지가 않아요. 여러분은 잘 색깔하지 마세요. 두번째 먹방 스타트. 이거 꽤 어려운데? 1, 2 아 준비. 준비가만 했어. 1, 2, 후랭! 세번째 먹방 스타트 하겠습니다. 쉽지가 않아, 쉽지가 않아. 먹방 스타트. 1, 2, 3 인정하고 있습니다. 마셨어요. 여러분 또 이런 건 이런 먹방을 해줘도 되지만 이런 건 절대 따라해주시면 마세요. 자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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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